아 마음이 부서 내려가고 싶었는데 아 저희가 저희 두번째 이벤트가 남아있죠 바로바로 스텔라의 싸인cd에요 네 싸인cd는 총 2개에요 어 이거는 비매풍이에요 그래서 판매가 되는 용이 아니구요 아 저희가 원래는 자 누구한테 한번 들릴까 호옹이 어디까지 왔죠 원래는 귀까지도 던져서 받아들이는건데 이거 위험해서 cd를 살짝 cd를 던지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럼 야란팔찜에 잡는사람 전해주기 야란팔찜 잡는사람꺼에요 알았죠? 중간에 남자찰면 안돼요 네 팔찌를 던지겠습니다 아 왜 자꾸 팔찌를 버리세요 왜 버리시는거에요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시 하나 둘 셋 네네 싸우시면 안됩니다 싸우시면 안돼요 싸우시면 안돼요 앞칸으로 나와줘요 앞칸 네 잠시만요 이거 전달해주셔야 되요 이거 전달해주셔야 되는데 잡으신 분 잘 전달해줄 수 있어요?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게 파란 난방 입으신 분한테 전달해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또 하나는 앞까지만 나와주세요 네? 아 이거 어떻게 하니 왜 그러세요 잡았어요 잡으신 분? 아 진짜? 그럼 해구나 그럼 해구나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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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해구나 해구나 아 쉬우니까 맥주 하나 줄게요 네 그럼 저희가 한 분 남았잖아요 무공이게 네 많이 써요 마리오네트 보여 드릴게요 네 많이 해주세요 저희 셀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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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 네 네 네 놀아나고 있어 말해봐 넌 그게 참 믿니 날 봐 그날의 무기의 슬픈 또 슬픈 인형을 봐 여전히 내게 이리저리 끓이고 끌려나 끊어내지 못한 시킴 미련 아직도 네 손에 난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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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eel so I hope you love me I feel so I hope you love me I feel so I hope you love me 아직도 네 손에 난 돼 돼 돼 돼 돼 돼 돼 돼 넌 이면 좋게 넌 그게 안 돼 너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줘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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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ud Михunt sadece 보면 왜 왔어도 안 돼 네 오ouses arena 별 버릴 거면서 질러가 아아 아아 아 아 아 내 ê Battaré가니더 또 나간 갈你想 난 끝이 안 돼 너는 금지 안 cinza 말해봐 넌 내가 웃으리라고 그날의 몸길 슬프고 슬픈 인형을 봐 여전히 내게 이리저리 끌리고 끌려나 끊어내지 못한 당신을 지키며 아직도 네 손에 넌 깨끗깨끗 다시 와야지 왜 벗어나지 못해 익숙해져 눈이 진해질 때마다 우리가 깊이 엉켜들어 아직도 난 이 손에 난 부서지 말라 너에게 찍힌 아픈 인형을 봐 여전히 내게 이리저리 끌리고 끌려나 불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 아직도 네 손에 넌 깨끗깨끗깨끗 다시 와야지 왜 벗어나지 못해 흐려 왜 벗어나지 못해 다시 와야지 왜 벗어나지 못해 너는 따라따따따따따따 따라따따따따 자 지금까지 텔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조심히 가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